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 연구원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워드투벡터, 버트 등의 딥러닝을 활용한 도구들을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그런데 딥러닝을 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딥러닝은 결국 아주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시킴으로써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강의에서는 뉴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병합하며 이렇게 병합한 데이터를 어떻게 원하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뉴스 빅데이터를 내려받아 볼텐데요. 한번 보시죠. 뉴스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강의가 초심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편하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이트는 빅카인즈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곳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유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 기능도 있지만 무료로도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받는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거나 카카오, 네이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미 카카오, 네이버, 구글 계정이 있으신 경우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빅카인즈는 구글에 검색하셔도 나오지만 ppt에도 넣어두었으니 클릭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이제 좌측 상단에 뉴스 분석이 보이실 겁니다. 이 뉴스 분석의 하위 메뉴로 뉴스 검색 분석이 보이는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기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떤 언론사의 뉴스를 내려받을 것인지 어떤 주제, 어떤 분류의 뉴스를 내려받을 것인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좌측에 있는 기관 부분을 클릭하셔서 언제 나온 뉴스를 내려받을지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관의 데이터를 내려받을지 버튼을 통해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단의 직접 입력 부분을 통해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의 뉴스 데이터를 한번 내려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언론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떤 언론사의 뉴스를 내려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뜹니다. 저는 지금 한겨레를 클릭한 거고요. 언론사 선택은 중복 선택도 가능한 만큼 여러 언론사를 동시에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유가 있어서 일단 한겨레 하나만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사 선택까지 마쳤다면 세 번째에 위치한 통합 분류 부턴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주제, 어떤 분류의 뉴스를 내려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뉴스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 부분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마치면 하단부 이 부분을 통해서 기간, 언론사, 통합 분류 등의 여러 옵션을 선택한 것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 없이 다 선택이 되었다면 우측에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텝 2 검색 결과로 넘어가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앞서 입력한 조건들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좌측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조건들에 따른 뉴스 기사는 총 11,431건이라고 뜨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건수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빅카인즈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제약을 최대 2만 건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뉴스 검색 결과 나온 기사가 2만 건을 넘는다면 예를 들어서 2만 천 건이다. 그러면 나중에 다운로드한 결과물은 1,000건이 사라진 2만 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간 등의 변화를 줘서 2만 건이 넘지 않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11,431건밖에 안되는 만큼 이대로 진행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진행하고자 한다면 여기 상단에 뉴스 분석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스텝 3 분석 결과 및 시각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데이터 다운로드는 최대 2만 건의 데이터가 다운로드 됩니다. 라고 적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놓쳐서 곤혹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기가 20건이 제공이 되는데요. 별 문제가 없다면 아래로 내리셔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빅카인즈에서는 제목은 전체 텍스트를 모두 지원하지만 기사 본문의 경우 일부 내용만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빅카인즈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뉴스 본문의 첫 200자까지만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이 아닌 본격적인 연구에서는 다운로드 받은 기사 본문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팀에 문의하여 별도 구매를 하면 본문 전체를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내려받기한 엑셀 데이터를 어떻게 병합하고 필요에 맞게 어떻게 변환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이 하나면 병합 과정이 불필요하겠지만 여러 개 파일로 구성된 경우 합쳐주는 편이 이용에 편리하겠죠? 병합을 해주기 위해 우선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 안에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임의로 빅하인즈 엑셀 다운로드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들을 모두 넣어주었습니다. 이때 엑셀 파일명과 폴더명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정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하나의 폴더 안에 엑셀 파일들을 모두 넣어주었다면 이제 엑셀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엑셀 파일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열었고요. 이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받은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 엑셀 문서가 열리면 데이터 데이터 가져오기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파일에서 옵션이 보이는데요. 그 아래에 폴더에서 옵션이 있습니다. 이 폴더에서 를 클릭해주시면 특정 폴더에 있는 모든 엑셀 파일들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폴더에서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찾아보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본인이 엑셀 파일들을 한 곳에 모아둔 폴더를 찾으신 다음 하단에 열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빅카인즈 엑셀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파일들을 모두 모아줬었죠?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열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폴더 내에 있는 엑셀 파일들을 보여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 저는 총 5개의 엑셀 파일들을 병합하는데요. 우측 하단에 결합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주시면 세부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결합 및 변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옵션으로 5개의 엑셀 파일을 합치면서 적절하게 변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 및 변환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파일 병합 창이 뜹니다. 아마 오른쪽에 시트 부분이 처음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좌측에 시트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워커리 편집기라는 좀 복잡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행할 일은 많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파워커리 편집기라는 곳에서 데이터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열 컬럼들을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사 정보 그리고 기사 제목이 필요한데 그럼 그 외의 컬럼들을 모두 제거해준다면 파일의 크기를 축소해서 좀 더 파일을 다루기가 쉬워지겠죠. 본인이 지우고 싶은 열들을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열 제거 버튼 이걸 클릭하셔서 열 제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불필요한 열들이 모두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적 간소한 형태의 데이터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론사 그리고 제목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좌측 상단에 홈 닫기 및 로드 그리고 닫기 및 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이 최종적인 데이터를 저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은 처음에 만든 엑셀 파일의 별도 시트로 이 경우에는 비카인즈 엑셀 다운로드라는 이름의 별도 시트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필요하다면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원래 언론사 제목으로 들어가 있던 열 컬럼의 이름을 라벨 그리고 텍스트로 한번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수정된 형태이고요. 이렇게 수정한 데이터를 엑셀이 아닌 TSV 형태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SV가 뭔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TSV가 뭘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면 이런 식의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과일과 그 개수를 정리한 것인데요. 이는 즉, 과일이라는 이름의 열 그리고 개수라는 이름의 열 컬럼으로 나뉘어진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엑셀 파일은 무엇으로 열 수가 있나요? 네, 엑셀이라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 수가 있죠. 이 형식은 엑셀이라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열어야 할 뿐 아니라 파일의 크기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CSV, TSV라는 형식의 텍스트 파일을 곧잘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CSV는 텍스트 파일에서 이 열 컬럼의 구분을 콤마로 해줘서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스 줄여서 CSV라고 부르는 거고요. TSV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에서 열 컬럼의 구분을 탭으로 해줘서 탭 세퍼레이티드 밸류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콤마 쉰 편 알겠는데 탭은 뭔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탭은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시면 ESC 버튼의 아래아래에 탭이라고 적힌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아마 이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평소에 이 탭 버튼을 쓸 일이 많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탭을 입력해 줄 수 있는데 탭 문자는 이렇게 대략 띄어쓰기 8번 정도의 보이지 않는 공백 문자를 말합니다. 아무튼 이걸로 열 컬럼 구분을 해주는 텍스트 파일을 TSV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여기서 파일 버튼을 눌러줬었죠? 파일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의 이름과 형식을 바꿔서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파일명을 변경해 주시던 모방하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래의 형식 부분을 텍스트 탭으로 분리 .txt 로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TSV가 아니라 CSV로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이 옵션 대신 CSV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셨다면 우측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저장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경고창 같은 게 하나 뜨네요. 이건 우리가 아까 로드했던 엑셀 창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엑셀 시트가 총 두 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옆에 시트 1은 우리가 처음에 그냥 빈 엑셀 파일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있던 시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시트 즉 로드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시트가 저장이 되니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TSV 파일 저장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코딩 변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긴 텍스트 에디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신 분이라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앞서 정규 편식 강의에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설치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일단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로 인코딩 변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메모장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는 아래에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로 아까 TSV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EUCKR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UCKR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인코딩 형식인데 유니코드에 비하면 글자가 깨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 파일의 인코딩을 UTF-8, UTF-8, 유니코드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인코딩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세부 메뉴가 뜨게 되면 UTF-8로 변환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측 하단에 출력되는 문자를 통해 인코딩 형식이 UTF-8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 그런데 저는 정규 편식 강의를 따로 안 들어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을 활용해서 인코딩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메모장을 통해 아까 TSV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을 연 것입니다. 만약 변환하고 싶은 데이터의 크기가 크거나 컴퓨터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메모장에서 파일을 열 수 없다면 앞서 살펴본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두 열의 간격이 좀 좁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탭 문자로 지금 라벨이라는 열과 텍스트라는 열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요. 우측 하단을 통해서 텍스트 인코딩이 안씨라는 인코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아까는 EUCKR 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안씨를 한국에서 확장한 것이 EUCKR 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씨라는 인코딩보다 UTF-8이라는 형식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으면 문자가 깨지거나 하는 등의 이유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코딩 형식을 메모장을 통해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장 좌측 상단에 파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세부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코딩 부분을 UTF-8으로 바꿔준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래 파일을 덮어쓰지 않으시려면 이름을 변경하시거나 다른 폴더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파일을 열 경우 이렇게 우측 하단에 UTF-8이라는 형식으로 문자열 인코딩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였다면 우리가 빅카인즈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치고 불필요한 열들을 제거하고 TSV 형식의 텍스트 파일로 변환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제 이 파일을 활용해서 텍스트 분석 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워드2 벡터 강의 버트 강의에서는 사전에 강의자들이 만들어둔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므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번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인문데이터의 딥러닝 분석 우선 워드2 벡터 그 다음으로는 버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